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체 라온 고소경입니다. 자, 이제 UR 평가원이 끝났는데 일단 뭐 시험 오늘 아수수고 많았고요. 자, 이 UR 평가원 얼마나 잘 봤는지 세밀하니 또 반성의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총평은 따로 할 거니까 이 시간은 해소 중심으로 할게요. 알겠죠? 자, 보자. 일단 뭐 중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난이도는 그냥 무난했어요, 사실은. 화학은 특별한 건 없었고 4페이지까지 얼마나 빠르게 갔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킬러 파트는 그냥 뭐 공부 많이 안 한 친구는 어려웠겠지만 많이 좀 대비한 친구들은 좀 풀 수 있었을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본질이 뭐냐면 이 중에 탄소화물 고르는 거잖아. 야, 이름이 탄소화화물이라는 건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화합물이어야 돼요. 화합물이라는 건 서로 다른 놈들끼리 결합하는 거죠. 오케이? 당연히 탄소화물이니까 탄소가 있잖아, 이게. CHO화물이니까 탄소화물이죠. 자, 얘는 탄소가 없거든. 이건 탄소화물 아니고 이거 CHO네요. 이건 탄소화물이지. 이건 정답은 가와 단 거야. 자, 됐어요. 다음 2번. 다음 강철용기에 에탄올과 산소를 넣었는데 1몰 넣고, X몰 넣어서 연소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지. 됐나요? 여러분, 반응식은 안 좋지만 사실은 이건 개스마처럼 문제죠. 네, 이거 연소하면 CO2랑 얘나 한 거야. 반응물질이 남는 애 있어 없어? 남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 그럼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는 보존되어야지. 보겠습니다. 자, C2H5OH가 1몰이면 탄소원자가 2몰이겠지. 탄소가 2몰이니까 CO2가 2몰 나온 거야, 지금. 그쵸? 다음. 자, C2H5OH가 1몰이면 수소원자가 6몰이에요. 수소, H가 6몰. H가 6몰이면 물은 몇 몰 나와? 3몰 나와야지, 당연히. 이 얘기거든. X가 꺼내는 거니까 반응 전과 후에 산소원자수만 체크하면 되겠네. 자, 반응 전에 반응 끝나고 산소원자가 이런 개수를 맞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죠, 여러분. 자, 여기 산소원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요. 여기 산소원자 몇 개 있니? 3개 있잖아. 그럼 반응 끝나고 산소원자가 7몰인 거야. 그럼 반응 전에도 7몰이 있었어야지. 근데 여기도 산소가 있잖아. 이거 1몰 안에는 산소원자가 1몰이 있으니까 나머지 6몰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X는 3인 거지.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3번. 다음은 학생 A가 가설을 세우고 한 탐구 과정인데 어떤 실험서 얘기를 했냐면 25도씨에 물 100g에다가 NaOH 4g을 넣었대. 그랬더니 온도가 35도가 된 거야. 이거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자, 물에다가 얘를 녹이니까 온도가 어땠어? 올라갔어.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구나. 발열반응이구나. 라는 실험을 했던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엄청 쉽죠, 그죠? 네. 다음 4번. 다음 3가지 문제 구조식을 보여주고 있다. 각도 비교하는 거니까 뭐 이건 한 10초, 20초는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외우기는 데도 있잖아. 이거는. 아, 107도. 이거 평면 이거 90도로 보시면 안 돼. 평면 상박형의 120도에 가깝다. 얘는 3연치니까 109.5도에 가깝다. 얘는 109.5도. 가까운 게 아니라 109.5도야 얘는. 얘는 107도. 얘는 약 120도니까 자, 따라서 제일 큰 건 베타의 감마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베타의 감마의 알파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5번.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구나. 자, 물의 증발과 공식에 대한 동적 표현 문제죠. 그치? 동적 표현은 머릿속에 물론 이건 이걸 그릴 가치도 없는데 자, 증발속도와 응축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머릿속에 지나가줘야 돼. 자, 일정한 게 뭐랄까? 항상 증발속도고요. 따라잡는 게 응축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면 평형 이 얘기인 거지. 자, 그 말은 자, 이건 지금 밀폐 공간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동적 표현을 보는 거니까 액체 상태잖아요. 그러면 평형 전까지는 무슨 속도가 빨라? 증발이 빠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개 날아갈 때 뭐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수증기는 점점 늘어요, 줄어요. 평형 전까지 수증기의 분자 수는 점점점 증가하겠지. 따라서 얘가 얘가 수증기거든. 따라서 이건 점점 증가해야 되고 증발을 한다는 건 물의 양은 점점 준다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변화가 없네. 이거는 여기가 이제 평형 구간에 들어간 거지. 뭐 이 문제잖아요. 자, 질문. T1일 때는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 T1은 아직 평형 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빨라? 증발 속도가 더 빨라야지. 따라서 증발 분의 응축은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이은 T3일 때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 즉, 증발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죠. 평형이라는 개념의 본질이잖아. 증발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증발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안 바뀌어? 증발과 응축이 같으니까. 외관상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날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음 D긋. C분의 A값과 D분의 B값을 비교하는 건데 여기 부등호 해놨나요? C분의 A값과 D분의 B값이잖아. 얘는 분모는 커졌고 분자는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쪽 값이 커야지. 따라서 D긋보기에는 안 됩니다. 됐나요? 정답은 1번이죠.